충남도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를 위해 최근 예산시장 활성화에 함께 참여한 더본코리아와 협력합니다. 충남도와 예산군 더본코리아는 도청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벤처캠퍼스 유치 업무 협약을 맺고, 예산군을 그린바이오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부터 투자 유치, 상장까지 로드맵을 설계하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입주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친환경 농산물 연구 생산과 창업 보육 프로그램 등을 전담하는 벤처 육성 전문시설 조성 사업으로 캠퍼스 선정 시 오는 2026년까지 예산군 삽교 빌대 1만 2천, 1만 1,200제곱미터에 조성됩니다. 너무 재미있게 됩니다. 보